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실 벽에 달린 월패드 사용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인터폰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 화면까지 달려 있어서 요즘은 출입자 확인도 하고 집안의 각종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장치인데요. 보이는 화상 달린 인터폰 또는 요즘은 월패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패드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집안에 있는 모습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소름 돋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안에서 바깥을 보는 장치인 줄만 알았는데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인터폰이나 비디오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거실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 10인치 가로 한 25cm 정도 되는 이제 그 월패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만약에 인터폰이다 비디오폰은 그냥 얼굴만 보고 연락만 경비하고 하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리 난방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또는 만약에 누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그런 방범 기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달려있죠. 그런데 이거가 유출이 만약에 거기 안에 녹화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약에 해킹을 해서 보게 되면 안에서 거실에서 만약에 욕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알몸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알몸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무려 700여 개가 돌아다닌다라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700여 개가 전체 아파트가 다 해킹이 돼서 나가고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중에는 실제로는 월패드가 안 달린 아파트도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전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지금 가정에 월패드가 해킹이 돼서 촬영이 됐고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글쎄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은 혹시 우리 집도 지금 해킹이 돼서 어딘가에 나의 사생활이 영상으로 돌고 다니지 않는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그런 건 전혀 모르고요. 그냥 패드 그 자체로 그냥 우리 생활하는데 불안하고 떨리고 저희들이 보통 생활하는 게 방보다 거실에서 생활하는 게 많잖아요. 식구들, 가족이.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해킹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소름끼쳐요. 자, 월패드. 그냥 단순 비디오폰, 인터폰 이런 거랑은 달라서요. 기능도 많지만 보시는 것처럼 잠시 보실까요? PD님, 이게 월패드인데 여기 카메라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그래서 이게 해킹되면 저 카메라로 그 집안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저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용자들, 과기부에서는 비밀번호 같은 거 우리가 보통 1234, ABCD 이렇게 쉬운 비밀번호는 좀 바꾸고 그리고 기기를 주기적으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보안 프로그램 같은 거 수시로 점검하고 방화벽 같은 거 제대로 점검해서 해킹 위험을 막는 거 말고는 지금 저희가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방법 더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노트북에도 요즘은 카메라가 다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킹될 걸 우려해서 노트북을 화상전화로 쓰지 않을 때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카메라를 막아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안 암호를 복잡하게 바꾸더라도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안 쓸 때는 여기 이렇게 테이프로, 여기를 까만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글쎄요, 이건 또 임시방편이에요. 어쨌든 해킹이 안 되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